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십니까. 네, 맛있는 점심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후 1시에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점심 드시고 계시나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맞아요, 미용 씨 안 드셨죠? 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맛있는 거는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아, 우리 인사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양균이. 금핀 인사. 때이시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아요. 네, 식상한 근육 송미영입니다. 임팡 무궁화 지금 동시에 송출되고 있는데요. 같이 채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고고. 아니, 저는 맨날 고민하잖아요. 옷장 앞에서 아, 뭐 입어야 되지? 막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것만큼이나 고민되는 게 이따 뭐 먹지? 이거 너무 많이. 먹고 있어도 그 다음 게 먹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점심 먹으면서도 아, 저녁일 뭐 먹어야 되지? 저녁에 좀 덜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또 엄마들은 특히나 아, 이거 먹이고 또 점심 저녁에 뭐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 반찬은 또 뭘 먹이나? 오,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수월한 간식 세트로 돌아왔는데요. 정말 수월한은 너무 좋아요. 수월한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아해요. 정말 우리가 딱 오면서도 와, 아싸 수월합니다 이러면서 왔어요. 아, 쟈니 오니님께서 천수의 참기름병 보이는 거 봐서는 안주에 가까운 상품인가 보군요. 아, 그쵸. 아, 어떻게. 참기름병 아시네. 아, 이걸 또 보셨네. 네, 천수의 참기름병입니다. 네, 네. 다른 병은 아니고요. 참기름병이에요. 아, 안주로도 일단 너무 좋고요. 또 뭐가 좋을까요? 응. 뭐가 좋을까요? 신혼부부들 그냥 식사, 한 끼 식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간식도 좋고. 아, 간식. 네. 애들 간식으로도 참 좋죠. 참 좋죠. 오늘은 종류가 몇 가지? 일곱 가지? 일곱 가지? 7종 다 드리는 게 35,900원이라서 여기서 안주 끝, 간식 끝, 식사 끝 다 끝. 와, 진짜 완전 올킬이네요. 올킬. 오늘 일곱 가지 한번 구성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구성 준비가 되어 있죠. 음, 정말 많아요. 이미지. 고고고. 고고고. 이미지 없어. 사업 고고고. 자, 첫 번째 해물떡찜. 네, 해물떡찜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해물떡찜이 680g 많이 들어있죠. 와, 해물떡찜이 과연 가능할까요? 집에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해먹어봤는데 해물도 있고 떡도 있고 알차게 구성됐어요. 와, 대박. 자, 다음 구성 한번 볼까요? 네. 옆으로 싹 넘어가면. 스테키다, 스테키. 어, 스테키. 목심 스테키. 이게 안심이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안심이야? 어. 목심인데? 목심? 아, 그래? 근데 되게 이게 되게 맛있는 그 부위라고. 제가 고기를. 티나네? 고기 잘 못 먹는 거 티나네요. 목심 스테이크 오늘 400g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 싹 넘어가면요. 자, 그리고요. 또 옆에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어, 안동찜닭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안동찜닭 사실 밖에서 먹으려면 얼마예요? 2인 기준에 2만 5천 원. 그러니까. 오늘 근데 3만 5천 9백 원. 7쪽을 다 가져가시는 건데요. 네. 오늘 안동찜닭도 몇 그램이에요? 700g.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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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많다, 많다, 많다. 자,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끈이 없어. 끈임이 없어. 짜자, 짜자, 짜자. 네. 오우.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이거 진짜 맛있다는데. 아, 이게 안심인가 봐요. 이게 안심이었어요. 이거 진짜 이걸 어떻게 집에서 해먹어요? 근데 이제는 해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불갈비 맞죠? 응. 닭불갈비. 와. 불갈비. 네. 준비가 되요. 닭불갈비네요. 네, 닭불갈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0g이고요. 네, 400g입니다. 와, 닭발. 닭발, 닭발, 닭발. 진짜 좋아해. 너무 맛있겠죠? 닭발 좋아하세요, 배우 씨?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이 여성분들은 일단 피부에도 되게 좋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또 안성맞춤이잖아요. 무뼈 닭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350g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또 있지, 또 있지, 또 있지. 얘 뭐예요? 치킨, 치킨. 치킨. 얘 완전, 얘 왜 이렇게 무거워요? 얘 몇 g이에요? 얘는요, 지금 g 수가 지금 너무 많아서 1kg, 1kg. 어머, 1kg. 얘 텐더스틱이에요. 보이시죠? 텐더스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짜자잔. 가보면 순살 치킨. 와. 얘도 1kg예요. 아, 무거워라. 치킨이 2kg가 가는 거야? 2kg가 가는 거예요. 진짜 많다. 진짜 대박이죠. 오늘 이 7종을 다 가져가시는 가격대가 35,900원이니까. 사실 35,900원은 2명이 외식을 한번 나가더라도 그 정도 가격은 쓰고 오잖아요. 아니, 3만 5,000원은 뭐 별거. 떡볶이나 실컷 먹다, 먹었다 뭐 이런지. 아, 맞아, 맞아. 완전 저가 프랜차이즈 부패.